네, 늘 불사조 우리 이정복 대표 오시기 전에 많은 또 애청자분들이 미리 와 계시는데 신성통상 얘기를 또 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즐거운 시장을 바라보시는 관점이시던데요. 의리우주 지금 오늘 선정에 오셨습니다. 선정 이유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핵심인데 지금 이번 시장에서 우리가 소외가 되지 않기 위해서 건설 섹터, 우리가 사랑 섹터를 계속 모아간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의류주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실적이 제대로 나온 신성통상이 최근에 급등을 한 상황이고 많아요. 코오롱, 인더, 힐라홀딩스, 신세계 인터내셔널 너무 많습니다. 많은데 그 안에서 선정한 이유가 대표적인 소비 관련주가 또 의류거든요. 음식료 업종도 하반기에 우리가 금리라든지 테이퍼링 관련해서 호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음식료를 또 하반기에 제가 좋게 보는데 소비 관련주는 보복 소비도 우리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코로나가 확산돼서 소비가 이제 줄어들었던 부분들이 회복이 된다면 가장 빨리 또 회복이 되는 데가 또 의류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해외여행 수요가 높았는데 올해 해외여행이 급감하면서 여행비 대신 상품으로 만족감을 또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결과적으로 의류업체들이 어닉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는 기업들이 많고 의외로 또 실적이 흑자로 나오는 기업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온라인 쪽을 또 통해서 활로를 찾고 있어서 낙관적인 소비 심리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의류주를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의류주들 온라인 오프라인 할 것 없이 보복 소비 제대로 지금 힘을 받고 있는 모습들 펼쳐지고 있고 백화점들도 판매해 보면 의류 쪽이 가장 높고 또 20, 30대 남자들 이런 의류가 또 매출이 높던데요. 현재 전반적인 흐름도 좀 볼까요, 우리가? 지난 시즌 1에서 한세 실업을 넣어서 수익을 또 우리가 많이 챙겼었던 종목이 이 종목이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에 넣어서 수익률이 많이 나왔던 기업이 한세 실업이고 휠라홀딩스도 있습니다. 여기도 최근에 좀 주가 오르면서 자리 잡아가는 모습. 또 신성통상, 여기는 또 완전히 급등을 하고 있는 섹터예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으면 우리가 주식이 오를 때 이렇게 우리의 관심 없다가 올라갈 때 몇 번 오르면 두 배까지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신성통상에 견주하구나. 심지어 오늘은 쌍방울마저 오르고 있습니다. 쌍방울마저 상을 들어봤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봐야죠. 얼마 전에 일진전기라는 종목이 오르니까 선도전기가 따라가고 광명전기가 따라갑니다. 그래서 전선업체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의류주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봐야 할 종목들이 많은데 오늘 한 종목 선정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쌍방울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급등을 해버렸고 신성통상 2위권 등락률에 있어서는 그렇게 지금 순을 달리고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을 좀 더 지켜보면 좋을까요? 오늘은 조금 최근에 시장이 좀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조금 움직일 때 폭이 있을 만한 종목으로 젠백스 링크를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젠백스 링크요? 젠백스 링크가 사실 장점이 뭐냐 하면 부채가 없어요. 거의 무차의 경향을 볼 수가 있고 또 시총이 1500억이면 적은 기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골프웨어 전문업체 크리스 FNC를 보유한 무선 인터넷 솔루션 업체거든요. 그래서 2008년 4월에는 해외 패션, 자파, 명품, 유통기업, 라프라마를 흡수합병하기도 했었고 올해 1분기에는 해외 패션 사업 호조가 있으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어요. 안 그래도 우리가 재무가 그래도 부채가 없는 상황에서 괜찮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해외 패션 사업에서 매출액이 거의 18% 정도 성장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 딜로이트 글로벌 명품 산업 보고서에서 작년 코로나 상황에서도 상위 10개 명품 브랜드 같은 경우는 매출이 오히려 13% 성장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동사도 이제 탑10 명품 패션 브랜드 취급으로 이와 같은 트렌드를 반영을 하는 기업이고 지난달 24일 크리스 FNC 보통 주 400여 만 주, 80만 주 처분했는데 그리고 얼마 전에 추가 상장 물량이 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간다. 그리고 자금 확보로 인해서 현금 유동성에 대한 확보가 재무 건전성에서 더더욱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젠백스 링크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우리 매매 전략 좀 볼까요? 차트 보면서. 우리가 연차트부터 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시면 전에 제가 포트에 있었던 우진 같은 경우도 잘 보면 주가가 이렇게 10년 동안 떨어지다가 오르면 이렇게 크게 오르는 거거든요. 신성통상도 그렇고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다가 강한 탄력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 이제 젠백스 링크 같은 경우도 연차트를 한번 보시면 7,200원에서 강하게 작년 코로나 때도 오르지 못했죠. 올해는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실적이 지금 털어내되고 관련 의류주들이 지금 터지는 종목이 많기 때문에 그다음 월차트를 보는 겁니다. 그럼 월차트를 본다면 이것은 굉장히 안정적인 움직임이구나. 그럼 우리가 지금 관심 가져도 안정적이겠구나 보여지고 주차트입니다. 꾸준하게 정배열을 유지하면서 맥점 자리에서 지금 주봉 5주선에서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라고 한다면 시세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1,800원에서 1,840원 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이 자리가 추가 상장 나왔을 때도 바로 돌려주고 20선을 지켜줬어요. 이것은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올라가게 된다면 우리가 목표가를 1차적으로는 2,000원 이상을 볼 수 있는데 2,000원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2,100원에서 400원 정도 1차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지금 주가가 좀 올라갔기 때문에 좀 올리겠습니다. 1,750원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1,750원으로 손절가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 또 한 가지 좀 짚고 싶은 게요. 수출, 우리나라 지금 수출이 급증하고 있지만 또 전망하는 건 하반기쯤에는 특히 석유화학 쪽 제품들이 좀 꺾일 전망이 있다라는 얘기도 하거든요. 아무래도 의류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원자재도 마찬가지잖아요.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이게 무조건 많이 팔린다고 좋은 게 아니라 단가라는 측면도 있고 하니 이런 측면을 봤을 때도 계속 의류주를 오랫동안 가져가기 괜찮을지 그 점 좀 짚어주시죠. 지금 이제 순환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화장품주 안에서도 아모레퍼시픽이 쭉 오를 때 최근에 또 아모레퍼시픽은 못 오르고 있는 상황에 그동안 못 갔던 종목들이 오르듯이 의류주를 선택을 할 때도 최근에 또 제가 한세시럽을 많이 말씀을 안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좀 주가가 먼저 오른 종목들은 또 쉬고 있는 구간에서 오늘 쌍방울이 오른다든지 신성통상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관련 섹터를 보실 때 무조건 뭐가 하나 많이 올랐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류주도 지금 많이 오른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화장품도 많이 오른 게 있다 그러면 안 볼 게 아니라 안 간 것들 의류주 예전에 괜찮다고 말씀드렸던 대현도 있고 신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분이죠. 작년에 오르지 못했었는데 올해 흑자전환이 되면서 명분이 붙어졌을 경우에 주가가 급등을 하기 때문에 우린 그 명분을 찾아서 실적이 흑자전환되는 순환매를 대기하라는 관점에서 또 우리가 의류주라고 다 가는 것도 아니고 건설주도 잘 가는 종목만 잘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섹터를 의류주를 그래도 순환매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또 우리가 하반기 쪽에 지금 현재 가장 안 되고 있는 게 IT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럴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IT는 결국은 선반영 됐다. 공급 부족 이런 선반영이 되고 앞으로 하반기부터 좋아질 거야라는 식으로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실적이 좋아지는 이유가 붙은 섹터 안에서 찾는 게 우리가 수익을 내기가 좋고 힘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지금 떨어지는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가 보복 소비 관련주들을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